자, 스페셜 골드 물리학원, 판타 버전에 대한 부스터 강제가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. 아무래도 시기가 또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라든가 추가 접종 이런 부분 때문에 부스터 샷 이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스터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예요. 전기효로의 어떤 전압을 높이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액체 같은 유체에서 압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기능의 부품 또는 점화장치, 불꽃빵 이런 것들을 보통 부스터를 한답니다. 말 그대로 이 스페셜 골드 물리학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에서 그 정확한 루트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강좌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뇌호흡을 해왔습니다. 자,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진행이 되는데요. 사실 이제 개념 강좌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의 그 본 강좌에서도 문제를 풀 만큼 풀죠. 그런데 개념 강좌는 개념 막 하고 문제의 풀이는 또 따로 하고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. 여러분 물리학은요. 문제와 개념을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. 개념,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을 준비하셔야 되고 항상 문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또한 문항을 볼 때는 개념을 떠올려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개제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. 분리하면 절대 안 돼요. 본 강좌에서도 문항 풀 만큼 풀어요. 이 교재 자체가 문항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너무 또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전체 진도가 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스페셜 골드 본 강좌에서는 자, 스무드하고 아주 깔끔하게 쫙 진행을 해놓은 이후에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서 제가 그 수능 클래식 편의 마지막 부분에 각 소단원의 마지막에 고난도 실력 편이라고 해서 자, 문항을 따로 좀 더 편성해놨습니다.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스골부스터 강좌는요. 보통 1석 2조의 그런 상황을 준비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개념 강좌를 뭐 이제 한다든가 또 스스로 개념을 준비하고 나서 기출분석 강의로 들어가죠. 이 사이에 아주 적합한 상황인데 1석 2조. 전체형인 총정리도 할 수 있는 겸, 할 수 있는 겸 그리고 또 고난도 문풀이라는 것이 사실 빅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정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서 이때 좀 쓰는 말이 복합적인 설정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난점을 보이는 것이죠. 왜? 항상 물리학이란 것은요. 뭐 산소 계산하고 뭐 공식 이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랑의 정의를 익히고요. 그 물리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규칙을 익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제 문항은 그 연결의 규칙을 꺼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그 문제풀 때 보통 개념하고 문제풀이 시간 갖고 하죠. 이때 저지르는 그 공부 방법에서 조금 좀 부족한 좀 허술한 부분이 뭐냐면 아쉬운 거죠. 빨리 풀려들어요. 빨리 풀려하는데 빨리 풀려하지 마시고 짧게 푸는 연습하십시오. 여러분들 정확성과 속도감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? 둘 다 중요하죠. 그런데 우리는 속도감을 먼저 내세워요.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하면 빨리 풀어. 틀려가면서.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제한 시간 내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정확성과 속도감 둘 다 중요한데 우리는 먼저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정확성을 반복을 하다 보면 스피드는 저절로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. 이 순서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짧게 풀 수 있고 제가 그런 얘기에 곧잘합니다.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에요. 얼마든지 심플이지 베스트. 짧고 간결해 갈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? 뇌. 뭐 복잡한 뇌 작동도 아니랍니다.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단계만 뇌가 살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랍니다. 자 그래서 총정의도 겸할 겸해서 각 단어에 대해서 초핵심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. 제가 그랬죠? 써몰을 쓴 개념을 준비해야 된다고요. 그리고 실제 고난도 문풀이라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뭔가의 개념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.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요? 뭐요? 설정의 빅사지가 이루어지는 것뿐이랍니다. 그래서 강의 진행은 각 단원의 초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특히 운동력학 같은 경우는요. 뭐 첫 번째 소단원이 운동의 여러 가지 운동, 또 두 번째는 운동법칙, 그리고 또 세 번째 소단원은 운동량, 충격량, 그리고 이제 또 역학적 에너지로 중단원이 바뀌면서 역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갈치토막 잘리듯이 잘려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다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운동력학 같은 경우는 이 역학 처음부터까지 한 번에 쫙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수능이라든가 이런 고난도 문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.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 탐구 비전이 있고 또 개념편, 탐구 비전, 그리고 수능 클래식이 진행되는데 수능 클래식 끝에 계획적으로 배치해놨어요.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고난도 실력편이라고 해서 뒤에 뭐 많게는 여섯 문항까지 해서 남겨뒀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문제풀이하다고 과부가 걸리고 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본강자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업그레이시키는 단계로서 고난도 문풀을 진행을 해드립니다. 자 역시 제가 필기자료를 이제 첨부로 전부 다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사실 교재의 해설지 편에 또 잘 돼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설명의 뇌호흡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샘처럼 물리학을 하여라. S1업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물리학만큼은 샘이 생각하더라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연습과 버릇을 가지면 되는데 이 수업이라는 것이 함께 진행해야 돼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필기하다 보면 설명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죠. 거기다가 또 인강 우리 수강할 때 또 단점 중에 하나죠. 아니 50분짜리 수업을 두 번 세 번 이러다 보면 결국은 루즈해지고 또 시간 관리가 또 무너지게 되죠. 그래서 현장처럼 똑같이 집중해서 함께 갑니다. 필기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설명의 뇌호흡 단계는 함께 가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필기자료를 제가 다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필기자료 함께 각 문항마다 첨부해 드릴 것이고요.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답내는 풀이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. 또한 겉보기 유형놀이 뭐 이런 문항 저런 문항 차라리 유형을 나누고 싶으면 그 알맹이 소갈맹이 거기에서 설정에 대한 그런 유형을 나누십시오. 겉보기 유형 또 스킬 좋아하지 마십시오. 수능장에서는 결국은 모두 무용지물이 돼요. 기본은 쉽다이라 중요하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. 수능장에서 한 번 쓰는 가장 중요한 진짜 스킬은 뭘까요? 그것은 기본이랍니다. 자 여러분 이 OT 짧고 굵게 진행해 드리고 바로 이제 1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우리 물만대 외치는 거죠. 물리 만점하고 대학 가자. 끝까지 가겠습니다. 파이팅!